소화 했습니다 소화했습니다 와.. 서킷이 왜 이렇게 잘하지? 어우.. 서킷 잘하네 와 이거 사일런스 와 이거 터졌어요 이거 벳셀 뽑는거 이거 뭐야 사일런스 뭐야 이거 사일런스 서포터베이인가? 맞나? 아 로폴 서포터베이지 사일런스 퍼즐이지 맞지 맞지 아니 뽑는거 알아서 뭐해 저런거 이런 그냥 게임 이기면 되지 저 원래 저런거 잘 몰라요 저런거 잘 모르고 해요 데미지 탱크가 몇이고 이런거 잘 모릅니다 탱크가 뭐 세방 쓰면 들어가 죽고 뭐 이런 이정도만 알면 되지 아 아